지역축제장의 바가지 가격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제장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은 오는 18일부터 국내 여행의 포털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축제 통화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됩니다. 가격 사전 공개 대상 축제는 정부가 인증한 86개 문화관광축제와 일반 지역축제며 사전 공개 소극적이거나 바가지 논란이 발생하는 지역축제는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